페이지 번호 출력은 대가로 페이지 대가로 이러면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를 뜻하니까 1, 2 이렇게 그 다음에는 페이지 앰퍼샌드 큰 따옴표 페이지 큰 따옴표 앰퍼샌드를 연결시키는 개념이잖아요 연결 연산자이기 때문에 1 현재 그 다음에 페이지 이런 식으로 2 페이지 그 다음에는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 앰퍼샌드 슬래시가 붙는 거죠 1, 그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가 붙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지 S는 전체 페이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10 그래놓고 앰퍼샌드에 의해서 또 페이지가 붙는 거죠 1 슬래시 10페이지, 2 슬래시 10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페이지 S 얘는 전체 페이지가 앞에 나왔네요 그래놓고 페이지 한 칸 띄고 중, 그러니까 10 페이지 한 칸 띄고 중 그 다음에 앰퍼샌드에 의해서 페이지,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1페이지 이런 식으로 10페이지 중 2페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 포맷인데요 얘는 아예 포맷 서식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페이지잖아요? 000으로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가 1이다 그러면 001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되는 거예요 왜? 포맷 서식을 001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페이지는 002 이런 식으로 100페이지는 0, 그건 그냥 100이 되는 거죠 그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보고서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에 입력된 컨트롤 1번과 그 결과가 맞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거죠 단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다 라는 거고 지금 A번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 페이지 큰 따옴표 그러니까 이 문자열이 맨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 왔잖아요 틀린 거고 B번 같은 경우는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페이지 큰 따옴표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페이지가 되는 거고 B번은 맞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페이지, 현재 페이지, 암퍼샌드, 슬래시 붙는 거고 암퍼샌드 페이지 S, 전체 페이지잖아요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D에 페이지가 붙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왔어요 그죠? 이거 틀린 거고 그래서 A번도 틀렸고 페이지가 앞에 와야 되는데 뒤에 왔고 C번은 D에 와야 되는데 앞에 왔고 D번 같은 경우 포맷 페이지 00 줬어요 서식을 그러면 01 맞네요 이렇게 되면 맞는 거는 B하고 D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